새로워진 모바일 투썸을 만나보세요 쉽고 빠른 모바일 주문 투썸오더 모바일로 메뉴를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대기 없이 픽업하세요 커피를 즐기는 시간이 더 여유로워집니다 즐겨하는 주문은 터치 한 번으로 쉽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특별한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투썸 케이크 이제 모바일 투썸으로 특별한 날을 위한 홀 케이크를 예약하세요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부터 예쁜 파티용품과 선물도 골라보세요 특별한 날을 위해 미리 예약하고 원하는 시간에 픽업하세요 이벤트가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나만의 기프트카드를 등록 후 간편하게 결제하세요 CG1포인트 자동적립은 물론 투썸 리워드 포인트와 스탬프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기프트카드를 친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어요 매월 다양한 이벤트 소식과 재미있는 OX키즈 투썸이 전하는 카페문화 스토리까지 가득 투썸 플레이스의 특별한 서비스 풍성한 혜택, 즐거움이 가득한 모바일 투썸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